파트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런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워주려면 얇게 슬라이스를 얇게 떠가지고 그대로 놓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하시고 자 이거는 쌍꺼면에 있는 분도 네, 얇게 뜨세요. 옛날에는 제가 모를 교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드렸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얇게 떠가지고 딱 두삼각도 두십도각도 해서 이렇게 들어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도로지나는 사람 다 다물었잖아요. 네네, 얇게 원장님 우리 일반파마 할 때 이렇게 해서 얇게 얇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원장님들 왜 이렇게 일반파마 하신다고 하면 겁없이 막 하시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구상이 딱 쓰잖아요. 무슨 로또로 어떻게 어떻게 말아야지 그대로 아이롱에 접목 들어가면 되는거에요. 그대로. 몇 미리로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일반파마로나 디지털 세팅으로 내가 몇으로 할거지? 몇 미리로 할거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파마를 하실때나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얘가 들어가면 되는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원장님들도 그걸 한번 미쳐봐봐요. 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제가 거기 있다가 아이고 나도 이제 저 선배님들처럼 형광등 켜놓고 할머니 바나마 하게 생겼네. 아이고. 막 이랬어요. 그랬다가 저는 2년전에 참 운이 좋았던게 이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거거든요. 지금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지만 미쳐야 되는거 같아요. 뭐든지 미쳐서 원장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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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우리는 속도가 빠르니까 팔맛이 날거같아.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덕대 한번만 가보고 싶어요. 팔만 아프고 이 작업은 제가 원장님 앞쪽은 이렇게 회이스라인이나 이런 데는 열이 닿기 때문에 가장 약하니까 여기는 따로 와인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빨리 해버리는거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뒤에 보이는게 똑같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구요. 원장님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위에 부분에 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환원제가 가장 많이 남아 지금부터 막 환원제가 날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환원제가 막 날라가기 시작해.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웨이브를 내야될 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라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세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이 아가씨는 웨이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C컬만 나와도 돼. 근데 여기가 살아야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게 되는거죠. 이해되셨나요? 요즘에 그 고객님들은 보면 꼬리살고 C컬을 원하지 막 여기서부터 막 히피컬을 원하는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쭉 됐죠? 그거 안 빠지게 하는게 기술이더라구요. 텐션이 제가 원장님들한테 지금 힘이 주어져서 만약에 자 해다가 지금 잘못됐어. 그럼 어떡해? 그렇지. 이 아이롱의 장점은 뭐에요? 물 뿌린다고? 재할 수 있어요. 다시 수정이 가능하다. 그죠? 응. 이게 이렇게 해서 쭉 됐죠? 유튜브 보면은 하루 안 빠지고 잘 하시더라구요. 원장님 혼자서 이렇게 막 하는거하고 원장님들이 아 진짜 이게 눈이 몇개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안되더라구요. 제가 해보니까 말하면서 질문하면서 한다는게 이게 또 원장님 사진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게 뭐냐면 내가 찬콘하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찬콘하게 잘 나와. 근데 어떤거 보면 흥분해가지고 내가 있잖아 막 찍어놓은거 있어. 그거는 안되려. 머리가 똑같은건데 이렇게 퍽 퍽 퍽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쭉 올리시는거에요. 하나 둘 셋 오시구요. 그 다음에 자 자 이런게 딱 붙히세요. 네 들어갔죠. 그러면 자 받으시구요. 하나 둘 셋 살짝 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달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달려주시고 옆에 퍼지면 어깨 한 번 달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달려주기 또 달려주기 또 달려주기 그 다음에 원심람에 돌볼도 여기도 돌볼도 크니까 싹 달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수균이 날아가면서 건조가 돼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판맷이 됐다고 위로 올려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도너츠가 생기겠죠 요즘에 태어나는 아기들 머리가 우리 검정고무 실전 까닭머리 없어요 5레벨의 간음모가 이렇게 서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염색을 해들고 생각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대비를 해서 그런 걸 열심히 하느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전부 처음부터 그 기차까지 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리트까지 전부 다 네 왜냐면 모수질도 없고 아이들 머리가 변형이 이렇게 서구화되어 갔어요 큐티쿠츠는 되게 두껍고 동양이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모발은 가늘어요 작성 이따가 보시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원장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딱 붙이시고요. 이렇게 딱 써가지고. 우리가 원장님이 조금만 릴렉스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급한 마음을 먹으니까 얘가 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요.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곱슬머리에서도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밖에 없어요. 탄력도 있고. 그러네. 쥐 짜네. 그렇지? 몸이 기억할 때 잘 몰라요. 자, 원장님. 저는요. 이렇게 꼭 두 번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베이스지만 이렇게 잘 안 날아가는 머리들은 서라 번 해줘도 된다는 거겠죠. 네. 꼭 그것만이 정성은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모발을 봐서 이 친구 머리가 잘 안 마르잖아요. 근데 꼭 두 번만 해서 수분을 남기는 것보다 네. 조금 더 하셔서 더 하셔서 감사합니다. 쭈욱 당기세요 자 여기서? 뭘 봤지? 네 뭘 보신거지? 요거 하면서 손이 약간 이쪽으로 가는거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요 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나도 돌아가네 같이 돌려주라고 그래 뭐 어때? 스톱하면서 요걸로 사야되 쥐 짜나보다 어 그러네 이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하시는게 좋겠네요 같이 하시는게 바랍니다 그래요 굉장히? 디테일러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덮개아이롱을 딱 잡고 쭈욱 이렇게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원장님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볼륨감도 잡고 볼륨감도 그냥 한거보다는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아치형에 네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자 여기가 건조가 되면 아주 수분이 있거든요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쉽게 원장님이 건조가 안되면 거기가 이렇게 틀어지는거에요 아이롱은 피카가 이게 봉이 긴데 이게 틀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수분이 있으니까 강제로 트니까 틀어지는거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용기 많이 올라오죠 응 그렇죠 이렇게 싹싹 다르면서 하시면 돼요 뭔만들 강사님은 반짝거면 반짝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클리닉도 있고 텐션도 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나 너무 쉽다 잘 짤 수 있을 때까지 아 아 그럼이다 재우지 마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제가 멘트해놓은 거 보면 지금부터 아이롱 여행을 떠납니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객님들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후딱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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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날라가잖아요 그런가요 털색되고 염색된 머리들은 이게 그 빨리 또 아까 저기 원장님 저기 머리나 아까 저기 원장님인가 그 머리는 빨리 날라가는 모발이에요 그죠 근데 이 머리는 잘 안 날라가고요 오늘은 제가 많이 말았네요 숱이 많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열로 또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랄까 끝 끝 끝 가장 잘 안 hela 사елей에 도착하면 직장의 시간 빼고 천천히 요리해보왔습니다 야채널을 꼭 WRK 비로록 도착할 필요가서 돈을 빼면 그 비율 뭐 Email 괜찮을까요? 왜이렇게 비오죠? 이제 안개 부분이만해 해줘요 시원하게 전화하자 흠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입을게요 와인딩 다이가 좀 함께 돌렸어요 다 돌보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벤디 터널이라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머리가 생겨서 이렇게 지열요 뿌리가 어때요? 뿌리고... 뿌리가 어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